안녕하세요 AI 정신과학 관리 솔루션과 분산형 연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안드레이아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 달에 안드레이아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스타트업 엑셀러리터의 심사역 업무를 4년 동안 맡았습니다 그 전에는 삼양화학그룹에서 신사업팀 심사역으로 업무를 맡았고요 학부 전공은 화학공학이고 석 박사는 경영을 했는데요 그 지금 현재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VC라 하면 민간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는 역할인데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대학생 때 창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전국은 화학공학이었지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이제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대학생 창업이 일단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면서 조금 더 창업실에 대해서 지식이나 경험을 배우고자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심사역 업무를 좀 운이 좋게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역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문제를 풀고 새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고 작년 초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된 거로 유의미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창업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심사역으로서 보는 스타트업과 대표님으로서 경험하시는 스타트업의 차이가 어떤가요? 작년에 창업을 하고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매트릭스에 나왔던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네 그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른 실제로 플레이어가 대부분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정답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는 반성하면서 창업을 했고요 그 반성했던 이유가 제가 겉으로 많이 이해도가 낮은 상태로 심사역이라고 코멘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들었던 팀들한테 과연 이 조언이 얼만큼 유의미해서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졸업 직후 바로 창업을 해보신 경험도 있고 커리어를 쌓다가 창업을 해보신 경험도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하려면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하버드 비니스 리뷰의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실리콘밸리나 미국에서 가장 성공하는 나이대가 34살에서 36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거로 그냥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생존 가능성과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힘이 됐던 거는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던 네트워크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투자 불안기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이때는 꼭 해야겠다 라고 결정하신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2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도 사실 계속 오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타트업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법인 설립은 5월달에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퇴사 절차나 예비 창업자로서 기간을 몇 개월 동안 갖췄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이 도메인에 대한 문제점 관련된 것들을 그 앞단에서 미리 한번 리서치와 시장 문제에 대한 분석들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각각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제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미치아가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이 많았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물리적인 어려움 정신건강의학이나 병원이나 심리상담을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 환경에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 안에 이제 빈 공간을 보고 네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까 네 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네 지금의 초기 아이템에 대한 기억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조금 더 이런 고통을 두려워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이었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개발자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허드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심사학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는 1인이 다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제가 이제 MD 출신이 아니지만 감히 이쪽 도메인에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영역이 있으면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팀원들과 파트너들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었고요 저는 이제 화학, 공학과 이제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AI 쪽은 이해도가 많이 낮죠 그리고 안에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저희 개발팀 분들이 계십니다 그쪽에서 이해도가 높고 실제로 능력치가 높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안드레이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쏙딱쏙딱이 맞나요?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그 증오나 예측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 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인지하지 하고 있지 않던 시간과 인지하고 있는 시간에 어떤 증거 데이터들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적인 이런 증거 데이터들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게 저희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그걸 바탕으로 그분의 현재 상태를 예측하고 관리하고 진단을 하고 필요하신 분에는 이 진단을 치료에 참고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인공지능에 학습한다는게 되게 신선하거든요 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혹시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그 안에서 기술을 접목해서 조금 더 가치를 주고 풀려고 하는 것은 저위험군이거나 이런 위험이 되기 전에 있는 유병률에 있는 집단들을 그들에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생활습관 그리고 정보 데이터들 여러가지 설문이나 그런 방식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조금 더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스로 객관화돼서 메타인지가 높아져서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 솔루션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은 전문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연결이 되는 마냥적으로 기술을 좀 쓰고 있습니다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지표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투자 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시드 투자는 감사하게도 작년에 서울대 기술주랑 한림대 기술주 통해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성모병원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치리 대학시 정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질환 특히 의료계에서도 정신질환을 AI랑 적용하는 시장이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커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현재 규모로 따진다면 사실 그렇게 작은 시장들은 아니에요 그 부분이 국내도 정신질환 유병률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25%에서 27%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내만 하더라도 지금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가 현재 한 7조 정도 된다라고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도 되고 있고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죠 CSGR 같은 경우도 지금 15%가 넘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어서 시장 규모와 이런 것보다는 안에서 과연 얼만큼 가치 있고 유의미한 솔루션을 제공하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메타코드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매달 타운홀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한 3달 정도 전에 타운홀 미팅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마지막 폐업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멀리에서나 아니면 가깝게 오셔도 되고요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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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